안녕하세요. 경기도군포시 유튜버 기자 정민투입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군포 한월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날 알차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현충시설을 관람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승극하신 내국 선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 다음에 이곳 현충시설 정상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위에 올라와서 군포신의 전망을 바라보시면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